1. 테라시의 1호 눈에서 파라는 관련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 세로돈은 순명입니다. 시뮬런지는 닮은 혹은 카피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세로돈을 카피한 물고기가 됩니다. 대표종인 레온 테트라를 카피한 물고기라는 뜻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카디널 테트라, 1936년 발견, 레온 테트라, 1956년 발견, 그린레온 테트라는 196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블랙 레온 테트라는 히페 소브리콘 속 물고기로, 이 친구들과는 약간 먼 사촌입니다. 블랙 레온은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린레온 테트라는 브라질 구랑코강, 오리노코강 및, 오리노코강의 국경지인 콜롬비아 북동구 메타강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린레온 테트라는 전량 콜롬비아에서 수입됩니다. 동남아 등지에서 대량 인공건식은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 동남아에서 인공건식이 활발히 되고 있는 레온이나 카디널 대비 국내 판매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레온과 카디널처럼 주 서식처는 가지와 나뭇불이, 잎사귀 등이 바닥에 깔려있는 블랙워터 환경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블랙워터 수질은 약산성을 띠는데,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흐믹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카디널 테트라는 서식지가 겹치지 않으며, 레온 테트라와는 간혹 동일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린레온 테트라의 최대 크기는 수컷은 2cm 내외이며, 레온, 카디널보다 최대 크기가 작습니다. 암, 수구부는 준성어급에서 백골의 크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활동반경이 넓은 종이라서 최소 부자 소폭에서 사육해야 그린레온의 헤엄 습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22도 이상에서 32도 내외의 고수온도 선호하기 때문에, 디스커스 등 고수온을 좋아하는 어종의 메이트로 좋습니다만, 그린레온의 크기가 작을 때는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한 이후 합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생 개체의 경우 약산성 중성까지로 수질 적응 범위가 넓으나, 중성 쪽보다는 물이 묵은 약산성 수질에서 사육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잡식성 물고기라 먹이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어항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크기의 먹이를 주면 되고, 가끔씩 냉동 잠구 벌레 등을 줘도 되지만, 사료로만 키워도 무방합니다. 입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수면에 떠 있거나 바닥에 가라앉은 먹이 모두 잘 먹습니다. 타 어종과의 합사도 좋지만, 활동성이 강하고, 분영을 굉장히 잘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린레온 반일종으로 키우는 것도 꽤 볼만합니다. 대부분의 소형 물고기들과 함께 키울 수 있으나, 크기가 큰 시클리드과 어종 및 대형어와는 합사가 불가능합니다. 가급적 소형 어종과 합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애니몰로 물고기 백과사전, 그린레온 테트라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